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관심, 우리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관심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항상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상태 또는 그런 마음, 그런 관심, 어떤 눈길, 생각 그런 부분들을 마음의 바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선하고도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것이 눈에 가는 길, 또 눈의 방향, 또는 눈의 관심, 비유적으로 이럴 말인데요. 이번 주 말씀처럼 제자들은 관심은 물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또 복음의 관심, 또 복음 전파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의 관심이 자꾸 쏠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또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처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살아나는 어부로, 전도자로, 복음 전파자로, 제자로 부르셨는데 자꾸 관심이, 시선이 자꾸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이 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이래 우리의 삶운동에 대한 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자꾸 관심이, 시선이 다른 데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가끔 보면 차 운전하고 갈 때나 아니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도로를 보면 좋은 차 보면 야, 저 차 참 좋다. 그 정도까지 되지만 아, 저거 나 탔으면 좋겠다. 항상 우리의 틀린 건 아니지만 관심과 시선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 아래의 삶을 초월하고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해 아래의 삶을 초월하고 해 이해에 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것이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보건 공동체, 선교, 원리스, 렘던트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함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같은 뜻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첫 번째로 그의 의의를 구하라. 첫 번째 우리는 항상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료운자가 없고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 결과로 로마서 6장 23절에 제작선 사망이요. 이 땅에는 정의의가 없습니다. 정의란 말은 바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말라면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결백을 주장하던 분이 결국은 작은 일로 인해서 이렇게 자살한 경우 아주 수년 전에 그걸 경험했는데요. 아무리 본인이 청년 결백하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물론 올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인간에게서는 마음과 생각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나는 의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한 것처럼 그의 의의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의의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가진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1장 16절 10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 왔고 죄의 싹쓴 사망이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로 우리에게 죄에 대한 형벌이 왔고 사단이 준 거 아닙니다. 사단이 유혹한 거고 사단이 넘어뜨리게 한 거지 사단이 죄의 형벌을 준 거 아닙니다. 마귀는 다만 유혹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사단의 영향을 받지만 죄로 인한 결과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복음에는 이 복음이란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믿게 되어지면 복음 이것이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교륵던 바 오직 의의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의의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형벌과 죄의 고통과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당당한 의로원자로 여러분 죄 없으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죄가 없으면 죄로 인한 그런 것을 받을 필요가 없죠. 제가 종종 이런 걸 쓰는데요. 머리가 아프다 콧물이 난다 열이 난다 감기지. 감기 증상이고 감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죠. 만약 감기가 없으면 열이 날 필요도 없고 기침할 필요도 없고 쉬운 필요도 알 필요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의인이란 말은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그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결별되는 상태이거든요.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노아처럼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거든요. 물론 의인의 신분에 맞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겠지만 일단 그래서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꾸 놓치게 되는 안 믿는 건 아닌데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크냐 작냐 내가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라는 부분에 자꾸 포커스를 맞춰가고 시선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특별히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 중요하거든요. 그의 의의를 구하라. 저는 요즘 더 확신하게 되는 게 아 그래 아무리 벌거벗은 임금이라 할지라도 임금이 벌거벗고 다닌다 할지라도 수치수로 할지라도 임금은 임금이구나. 거지가 왕자가 돼서 이 거지 행세를 한다 할지라도 왕자는 왕자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죄로부터 용서받은 의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대망세상이라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선을 뒀거든요. 그것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거든요. 신학에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였지만 신학에서는 그 그리스에 대한 믿음 고백, 체험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은 물론 믿고 고백하고 체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확신하고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 땅에서는 완전한 적 없다.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사람이 없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의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요한검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마태고 28장 20절에도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의 시선과 고정은 구약시대는 바라봤다면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데 자꾸 저쪽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고 시선이 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완전 자유하고 완전 승리하고 나를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걸 놔두고 다른 걸 찾으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로 가란 말은 히브리스 3장 1절 예스 그리스를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스 4장 14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도 아침 새벽 3시 40분에 눈 떴는데 다른 생각나더라고요. 육신을 가졌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잠깐 10분 기도하니까 또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5절에다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 의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제사함과 그 죄로 인한 형불로부터 그리고 죄를 짓게 해갖고 그리고 재앙과 저족함으로 이르게 했던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원받는 그 자체가 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없어요. 심판이 없거든요. 우리는 상급이거든요. 그 의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행위를 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시선과 관심을 그 거기에 대한 믿음과 누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끊임없이 자꾸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설정에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을 살게 되어있다고 하잖아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다. 영접하는 순간이잖아요. 만약에 의인이 아니면 요한복 5장 24절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이 되지 않다고 하는데 믿는 순간 우리가 주신 신분에 걸맞는 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여기에 희선 여기에 대한 관심 여기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구나 이 속에 있기만 하면 볼륨스 2장 2절 3절 말씀처럼 지혜의 지식 부화가 감춰져 있구나 여기에 대한 관심 여기에 희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그의 나라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첫 또 그 당시에 첫 선포한 것이 마감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처음 하신 말씀이 공생의 첫 사회 갈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내려라 이 말은 그의 나라거든요 이 땅은 완전치 않잖아요 더 나가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에베스 6장 12절 어둠의 세상 주관자 개시록 12장 9절 온천하를 깨아는 자 요한복 12장 31절 이 세상에 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의 나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나라를 멸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췄더라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비로소 뭐라고 하냐면 전파하여 이러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내리라 아니 그 참 2000년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언제 울고요 2000년 전인데 야 진짜 아니 다락방에서 우리 30년 전에 20년 전에 하나님 나라인데 언제 울지 너무 느리게 원해 진짜 신학생의 영혼은 이미 왔고 아직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나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부터 우리를 올레스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라는 의미 속에는 누가 보면 1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이다 로마서 13, 17절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모셨고 성령님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받지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를 구하라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나라에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의 축복이라 이미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마태부정장 구절에 보면 나라의 임함없이며 두 번째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그의 의의라는 말은 복음과 그의 나라라는 말은 복음 전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뭐 인도네시아 다음 주에 가시잖아요 흑암에 갇힌 자들에게 뭘 전합니까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사단의 영역 우상의 영역을 깨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는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럼 복음 전파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돈은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번 주 말씀 속에서 우리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에 권세해서 권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성량 제사함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본인을 간증할 때 4등의 2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게 되어지면 다시 다른 말을 말하면 그리스를 소유하고 그리스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그 그리스를 전파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목사님 말씀하시는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전도는 디모데쿠스 사장 7절 말씀처럼 이 복음 전파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교구에서 늘 얘기하는데 캠프 나갈 때 영접해서 교회화 될 때 하나님께 일당을 얼마 달라 그럴까요 백만 원 주면 캠프 나옵니까 하나 영접하면 천만 원 주면 영접시키는 게 아닙니다 돈을 환산이 안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